이곳은 힐튼 호텔에 오늘 일본 기업가들이 비스타프가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무슨 비즈니스 포럼인지 뭔지 하는데 거기 지금 오라그래서 제가 우리 오코타 상하고 한번 가서 도대체 일본 기업가들이 우즈베키산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본 기업가들은 지난 20일 날 전세기를 타고 전세기를 타고 들어왔는데 내일까지 전시회를 한다고 내일까지 전시회를 한다고 그지 마리아 아 여기 브라밀아 스토리에 따지 세시야 어? 세미나 남니라도 비스타프가 비스타프가 그지? 비스타프가 그지? 다 일본식이 강렬 속에 아 에이 에이 갖고 있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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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속탑 속탑 다시 지금 전시장 쪽으로 콩그레스 홀로 이동을 합니다 아 이게 아 두다 구워드 이여스 뭐 뭐 어쨌거나 20일 날 와서 거의 일주일 동안 전세기 그 이제 전세기를 빌었으니까 한 100명 이상 왔겠죠 오 저기 결혼신부도 하고 100명 이상이 온 것 같고 어 전시부스가 한 20여개 어 저기 있네 땀 앞에 있었나 엑스포 포럼 아 마리아 김상 텔레가람이었어 맞지 바니 아나 아나 아 아 아 아 아 이제 일본기업이 여기 와서 이런거 처음 하는데 으 으 아 이식다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을 엑 아 아 아 내가 자교를 하는게 이만 아 아 크다 그다 산거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전시가 내일까지 라고 하니까 이라마 이게 안될니깐 이게 predictors 네네 비교하니 Stuart 나라 도착 아냐 sj노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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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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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나 지금?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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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본에 뭐 부채도 팔고 중소기업들 한 2-30개 정도가 왔는데 김상 어? 어? 니 김상 했다. 그제 김상노 부스 리코스토어 오 오사케 오사케 오오 야 이거 술술술 야 하나만 해 하나만 응? 너 진짜 어? 하나만 해 하나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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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파이어 매들인다 가잉? 정종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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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쁘면К이였 교수였어요 오오오오오오오이 김어사아 오경기 오? 오경구 오우 축하했다 오우 축하했다 아 하하하 마리아..임아 마리아님... 어깨네.. 땡기 땡기 빌드라 아..돌로..돌로...... 숨가.. 살아있잖아 마리아한테 얼마 중에서 졸주.. 어? 수고카었어? 수고카었어? 130불 아, 130불?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인가요? 아, 일본인가요? 제일 교포 아, 제일 교포 제일 교포 제일 우즈베 교포 제일 우즈베 교포 여기 김상꺼 진센 와, 이거 뭐야 이거봐, 이거봐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거 얼굴 풀리는거야? 먹는거? 아, 크레마 멋있죠? 멋있죠? 아, 이상시불이 이야 응? 이렇게? 어, 어, 얼굴 진짜 진, 로션, 멋있죠? 네 아, 도르? 뭐지? 아, 이거 샘플 아니고 저거 샘플이다 얼굴이야, 얼굴 눈 감고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오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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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니 로션 까겠다 멋있죠? 돈가 없어요, 숨 밖에 곱하기 130불 이만큼 돼 143만 숨 140 돈도 없어 143만 숨 오오 오오 100불 100불 143만 20 어 23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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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20만 숨 스토드 받았지 아하 23만 숨 23만 스토어 이거 이거 포로션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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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이거 20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이게 이게 가격이 있네 150불 30불 마스카라 마스카라? 아 아 오오 오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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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라 안녕하십니까 김크목이 김크목 김크목 아 손명준 손명준 김태우 김사장 반영이에요 여기 처음이죠? 네 처음이야 처음이야 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면 네 자주 오시면 우리가 여기 마리아하고 나레이사하고 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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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그러면 마리아 이거는 마스카라 근데 이거를 털이 나오게 하는 거야 아! 이곳이 그린 이즈라 이랬다. 어, 알았지. 어, 이곳은 매직. 매직? 아, 말이야. Thank you so much. 매직. 사진 찍으십시오. 어, 사진 이거 찍어야지 그러면. 네네, 이거. 응. 가있다. 가사 봤어. 지금 우리 멤버들의 선물이 시작될 때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곳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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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오케이. 오케이. 좋다. 세미나도 하나 봐, 세미나? 지금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내일까지 계속 계시네, 여기? 응. 이거 세미나 틀으시면 안 돼. 공사 현장 체크하러 가야 돼. 아파트. 응. 그럼 우리 갔다가. 네네. 한 번이라도. 내일 몇 시에 지금 클로징하는 거야? 2시, 2시까지. 3시까지. 2, 3시까지? 네. 아침 몇 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9시. 9시? 아, 10시. 10시 시작. 오케이, 오케이. 내일 연락할게요. 되게 뭔가를, 응? 응. 일본식, 기대맥. 응. 하이드라이츠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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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곳은 어디서 봤어? 이야, 이게 멋진 다라구이 다라구이 멘탈이 있었냐? 응. 이곳은 우즈 엑스포 가게도 우즈 엑스포 뭐 됐다 럭셔리 엑스포지티아 응. 이게 또 뭐야 이거 우즈벡 전통 칼 응. 다 보고 오늘은 현장 또 가야되니까 현장가서 일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되겠어요 아 그립다 자 그립다 하아 이제 일본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이제 난리납니다 난리나 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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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